인천시 교육청은 이달부터 유산, 사산휴가, 난임치료시술, 임신검진 및 자녀 돌봄휴가 등으로 살인유치원 단기대체 교사 인건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살인유치원 단기대체 교사 지원은 교사의 경조사 휴가, 출산휴가, 원감 자격연수와 일정 자격연수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 최저임금과 유초, 중등, 특수학교 계약제 교원의 수당을 기준으로 살인유치원 단기대체 교사에게 기존보다 인상된 1인당 8만 9,5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